전남, 전남 지역은 100에서 최고 4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10분입니다. KBS 어제 이광수 미래세 투자정권연구위원이 나와서 부동산 리츠를 이야기하다가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받았었죠. 안심전환 대출에 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 고정대출금리자는 그럼 이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냐는 질문에 안심전환 대출은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현재 좀 높은 고정금리여서 불만이다고 하시는 분들은 9월 기준 연 2%에서 2.35%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이걸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대출금리를 설정하는데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 대출보다 0.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니까 별 차이 안나죠. 만약에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이자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금자리론도 대출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시가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는 3억 원 조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돌발 경제 퀴즈가 돌발적으로 또 없는 날이네요. 방송사를 넘어드는 아주 유쾌한 특급 콜라보를 마련했습니다. 최경령의 경제쇼.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죠.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대로 닭가 최경령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정보 재미 시간까지 싹 다 플러스에서 왔습니다. 저 최경령은 오직 여러분 뿐입니다. 일요일에도 함께 하시죠. 제 취향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닭살이 돋습니다. 저거 어떻게 녹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KBS 1라디오 스튜디오인데요. 제 옆에 KBS의 가장 오래된 경쟁 회사죠. MBC의 대표적인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 MBC FM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이진우 경제전문기자를 모시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뉴스 경제 지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떠십니까? KBS 그때 박조근 경제부장 지금 KBS 경제부장이 이거 박조근의 경제쇼를 진행할 때 한 번 놀러 오셨었죠? 그때도 놀러 왔었지만요. 아마 최 기자님이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오신 횟수보다 제가 KBS에 물론 그때는 게스트로 많이 왔었습니다만 그 횟수가 비슷하거나 제가 많지 않을까 싶을 만큼 KBS는 저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데일리 그때는 기자를 하시면서 KBS의 어떤 패널로 출연하신 거군요? 그랬었죠. 그러셨구나. 이데일리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일보 출신 서울경제신문 출신의 기자들이 가서 만들었던 2000년 초에 인터넷 신문이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태동하게 됐던 시절에 경제신문을 인터넷으로 만들어보죠. 지금 생각하면 요즘은 인터넷 신문과 종이신문의 구별이 없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인터넷 신문들도 종이신문 찍으려면 찍을 수 있는 것이고 종이신문들도 인터넷 사이트로 만들면 그게 인터넷 신문이라서 당시에는 경제정보가 하루에 한 번 신문으로 전해지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아침에 신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경제정보는 그 다음날 신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보의 격차가 오는 걸 좀 줄여보자. 줄여보자. 인터넷 덕분에 그게 가능했지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신문이었죠. 그래서 이래비에서 경제전문기자로 일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MBC에서 오랫동안 손에 잡히는 경제. 9년? 손에 잡히는 경제는 2011년부터 진행했으니까 9년째네요. 제가 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되셨죠? 저는 5개월. 제가 5개월 됐을 때 기억을 더 슬러우면 그때가 더 열심히 잘했던 시절 같아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 시절이에요. 그렇습니까? 퇴보한다. 앞으로. 악담인데. 누구나 다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최균형 경제쇼는 좀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강력한 경쟁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좀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는 저희가 좀 우세지요? 모든 점에서 우세지요. 아닙니다. 사실은 팟빵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순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최욱 씨가. 그렇게 해서 언제 이준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따라잡겠어? 뭐 이렇게 저한테. 꾸질함을 해서. 저희 MBC 라디오 DJ니까요. 가서 한마디 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KBS로 최욱 씨도 많이 넘어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곧 KBS 사람이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리랜서 방송인들은 A방송국 가면 A방송국의 가족이고요. 그렇죠. B방송국에서는 또 B방송국의 뼈를 묻는 사람들이고. C방송국에 가면 C방송국을 가장 사랑하는. 어쩔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제 경제를 사실은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쭉 일을 해왔었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MBA를 했고 그랬던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말고 뭘 더 합니까? 그런데 9년 동안 한국 경제를 꾸준히 이렇게 보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5개월 정도 진행을 해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9년 동안 이렇게 한국 경제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패턴이 있을 것도 같고. 처음 진행하기 시작하던 2011년과 요즘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부르시면 참 무겁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저는 보면 2011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게 2011년에는 아침에 방송을 하러 이렇게 스튜디오에 딱 앉으면 방송 원고가 저희는 프로그램이 좀 시간이 짧으니까요. 한 석 장 정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다섯 장이에요. 그런데 방송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원고의 양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종이가 늘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활자가 커지고 줄 간격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노안이 온 거 아니에요? 슬슬 이제 그렇게. 경제는 별로 안 바뀌었는데 주체적인 인간이 바뀌었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요즘 몇 살인가 통계를 봤더니 43살입니다. 그 중위 연령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막 태어난 한 살짜리 아기부터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들을 연령 순으로 쭉 늘어놓으면 딱 가운데 있는 연령이 중위 연령입니다. 중간값. 그러니까 중위 연령이라는 건 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43살쯤 되면 내가 43살보다 많으면 많으면 이제 서울의 명동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아무한테나 툭툭 치고 야 그래도. 야이 설마.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나이라는 뜻이고요. 그거보다 어리면 반다라는 뜻인데 그중에서 특히 생산 가능 인구 20살부터 예를 들면 한 65세 한 70세 정도까지 꽤 많은 분들이 일하니까 이 집단으로 보면 제 나이 정도가 딱 가운데예요. 그 말은 과거에 2011년쯤에 9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의 변화가 어찌 보면 한국 경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하고도 비슷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관해서. 점점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내년 후년은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그 노령화의 속도가. 국가가 늘고 있다. 그런 거죠. 9년 전쯤과 비교해 보면 저도 이렇게 눈이 조금씩 침침해집니다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도 설서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주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런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오고 있었던 거고 전반적으로 몸이 좀 찌뿌두하고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을 경제에서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결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앞에 2자 달지 못 달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거 뭔가 위기가 온 거 아닌가.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접근하면 뭘 고쳐야 되는지 호들갑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의 경제성장률이 우리에게 숙명이라는 표현이면 조금 좀 너무 수동적이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면 여러 가지 건강진단 수치가 나오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 보여주면 그 나이 때는 그러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기도 하죠. 아니 뭐 내 나이가 뭐 그런 느낌. 그렇죠. 한국 경제도 아마 이것저것 들여다보면 그런 시각이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눈높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국 경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니면 뭔가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여기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오늘도 아마 어떤 질문을 저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여러 가지 논란 이런 거가 주제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항상 의견과 혹은 주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은 거고 보통 컨디션이 좋은 느낌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7%, 8%, 10%씩 경제 성장하던 시절은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정부 때문이야라고. 맞습니다. 혹은 기업들의 활동에 불만이 있던 분들은 기업들이 매일 저러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또 근로자들의 일부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매번 노동자들이 저러니까 문제지. 맞습니다. 라고 그래서 결국은 도움이 안 되는 토론만 진행되는 것 같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공화당원들의 공화당원들과 공화당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민주당원들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성장률이나 이런 게 조금 높아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민주당원들이 급증을 했고 이게 이런 패턴이 한국에서도 그 전파성에 따라서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고 경제 지표나 통계라는 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금전출납부 내지는 가정형편들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빅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샘플링을 조사해서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지적하셨다시피 우리는 그 해석을 항상 정파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제일 가장 큰 최근의 사례는 고용통계? 매달 1년 전에 비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통계청이 발표를 하잖아요. 하면 어느 달에는 5만 명밖에 안 늘었어요 하는 달도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45만 명 늘었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해석이 정파적이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아주 좋죠. 30대 40대 우리나라 허리인데 30대 40대의 취업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큰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일자리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40대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다르게 보면 30대 암 환자도 줄어들고 있고요. 40대 노숙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가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형편들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인구가 줄어서. 원래 그 해에 태어났던 인구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얼핏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40대 인구가 왜 줄지? 이민들을 가나?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아가실 나이들은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30대라고 하면 30살부터 39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그 39살이 40살이 돼서 30대를 졸업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29살이었던 분이 30살이 새롭게 되는 신입생이 되는 건데 사실은 매년 똑같은 인구가 태어난다면 졸업생 숫자만큼 신입생이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많은 세대는 졸업을 하고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새로 입학을 하니까 그 그룹은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쉬운 개념인데 어렵게 설명했나요? 아니. 아니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30대, 40대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취업자, 40대 취업자는 앞으로도 매번 발표될 때마다 줄어들 텐데 이게 이제 30대, 40대면 정말 경제의 허리인데 여기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 또 언뜻 들으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방향으로 또 걱정을 해주면 괜찮은데 대개는 선동하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40대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조업체의 구조조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0대 전체 인구 중에 취업자 수를 표현하는 고용률도 조금씩 조금씩 과거보다 낮아지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1년 전,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되냐 가지고 온 나라가 한바탕 뜨거운 토론을 벌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지표가 등장하면 이게 왜 그렇지? 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반가워하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용통계가 나오면 이거 이 뉴스는 정치면으로 보내야 되나?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 경제 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구조적인 요인, 세계 경제 요인으로 영향을 헤드라인을 잡고 어떨 때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헤드라인을 잡고. 그런데 그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시행된 지가 3개월, 6개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온전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고 성향이 좀 다른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부의 성향이 어떤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부의 정책이 경제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고요.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의 정부든 언제 정부든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짧으면 2, 3년이지만 제 느낌에는 거의 한 5, 6년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지금 경제가 좋은 게 지금 정부 덕분도 아니고 지금 경제가 나쁜 게 지금 정부의 탓도 아니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특히 대외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럼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때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는 그럼 당신 다른 저쪽 편이구나. 그렇죠. 양쪽에서. 그러니까 토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토론이 안 되죠. 사실은 구조적인 원인과 현상적인 원인을 구별해서 분리해내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학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정책의 결과가 나온다든가 경기의 사이클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한 2년쯤 됐을 때일 겁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뉴욕타임즈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오바마가 그나마 좀 잘 긴축을 해서 살려놓은 것이 이렇게 이제야 효과를 보는 게 아니냐가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잘해서 우리가 1년 반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또 공화당의 주장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맞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도 집권하는 분들도 그 생각을 가져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좀 삐걱거리기 시작한 몇 가지 계기 중에 하나인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한 그 결과에 따르면 그 집값이 오른 게 문재인 정부 탓도 아니고 덕분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빨리 교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집값 우리가 빨리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을 그 정부에서 갖게 되면 무리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집값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로 비교하면 아주 무거운 트럭 같아서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는 걸 잡기도 쉽지 않고 또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려면 시야를 넓게 한 5개년 계획을 잡고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한 5년 정도 여유를 갖고 좀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게 적절한 정책이 되는데 6달 만에 한번 잡아볼까라고 하면 무리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 항상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우리가 물을 떠먹는데 그 물이 저기 저 내린천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두물머리에서 나온 건지 구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주말에 등산 자주 다니시나 봅니다. 가끔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물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정책이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좀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정권에 따라서 탁탁 이렇게 나눠서 분기점으로 나눠서 문재인 정부는 어땠고 박근혜 정부는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항상 일자리 숫자가 왜 안 늘어라는 공격을 받으니까. 특히 그 부분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빨리 올리면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곧 걱정할 만한 정제 지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자리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 영향의 결과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안 줄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라고 답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아까운 예산이 어찌 보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경제신문 기자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부동산 관련해서 한국의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 산업의 업황에 좀 영향을 받습니까? 뉴스의 어떤 폰이나 논조가. 최 기자님도 언론사에 있으셨지만 아마 광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언론사에 계시니까. 계속 공영방송에 있어서요. 이것을 실제로 어느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건지 기자들이.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는 건지. 거기에서는 하나의 진실과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진실부터 말씀드릴까요? 오해부터. 오해부터 말씀드릴까요? 오해는 이런 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혹은 집값이 올라야 그래야 건설 경기도 좋고 건설사들이 열심히 분양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분양 광고도 들어오고 신문사 경영에 도움이 되니까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자꾸 선동을 하고 그쪽으로 이른바 뭔가 선동을 해야만 그게 신문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니 다들 그런 방향으로 기사를 쓴다라는 건 오해다. 일부 오해가 있어요. 신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은 정직하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언론사 하나가 그런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주들이 아이고 그 기사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값이 좀 오를 것 같네요 라고 해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는 철저하게 장사꾼이라는 근거와 가정을 놓고 하더라도 그 아까운 지면에 어떤 특정 건설회사가 어디에 아파트 분양합니다라는 기사를 실어주는 게 당장의 광고 수주에는 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집값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집값이 올라요 내지는 그런 정책기사를 쓰겠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그건 아닌데 다만 하나의 진실은 실제로 말씀드렸던 바대로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 분양도 늘어나고 그럼 저절로 분양 광고도 늘어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언론사라는 게 3년만 경영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몇 년이 뜨거우면 나흘 몇 년은 쉽게 마련이고 아파트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인기 있을 때는 많이 공급했다가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급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차가운 기간이 있고 그러다가 한동안 공급이 안 되면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경영할 거 생각하면 특정 기간에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 좋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최철수 님 역시 경제방송 1위 진행자 이진우 기자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김호선 님 이진우 기자님 목소리와 설명은 라디오에 정말 잘 어울리시는 듯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부드럽다 이런 이야기시죠?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이 목소리가. 저 이 성시경 목소리 같아가지고요. 약간 부드럽고 저는 그냥 임재범 이런 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둘 다 청취자를 좀 배려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했나? 과했나? 스피치 레스님. 말 그만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비교해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진우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레이트 고련 님이죠. G-O-R-Y-E-O 님입니다. 3%씩 꾸준히 성장해야 총 GDP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순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희망껍는 말씀들만 하시는군요. 이 밑에 문자들 소개하기 전에 이거는 좀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3%씩 꾸준히 성장해야 GDP에서 위에 있는 나라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순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이 뭐랄까요? 일종의 논술 시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까? 그리고 3%씩 성장을 해야 됩니까? 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최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를 부탁드리려고 하죠. 저는 이게 일종의 장덕진 교수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가 우리가 일종의 문화지체나 정신지체를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 10%씩 성장했었던 세대들이 60대, 지금 또는 50대 후반 이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나 2% 또는 그 이하로 가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 그런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의 장기 불황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았고 0%대 성장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꼭 그러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은 3%씩 계속 성장해서 우리와 격차를 초격차로 계속 벌려갈 것이냐. 또 그럴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그쪽도 굉장히 천천히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다급하지 않나. 과거에만 너무 얽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행복은 꼭 성적순이 아니다. 성장률 순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 하셨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요.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그레이트 고려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건 맞지만 기왕이면 성적이 높은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가끔씩 또는 매우 자주 성적이 높아야 행복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은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고. 많이 할 수 있다면 많이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성장을 많이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건 대개는 부유층들이 더 부유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장률이 둔화되면 가장 먼저 혹은 가장 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부터 그래요.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장과 복지는 서로 다른 페이지 왼손 오른손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따로 떨어뜨려서 놓을 수는 없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결국은 성장을 지체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구조조정이 잘 되고 근로자들이 좀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갖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닌데 구조조정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려면 이것은 이제 정치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런 개혁도 하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거 있었어요. 나이는 몇 살 안 되는데 재산이 막 수백억씩 되는 그래서 국세청이 요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보면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에게 몰래 편법으로 뭘 보내주고 재산을 빼돌려주고 혹은 그쪽으로 몰아주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세무조사를 해보면 꽤 합법적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은. 예를 들면 그런 분들에게 당신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부르면 아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인 삼성그룹도 그런 식으로 물려받던데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말이 또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개혁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칠 거는 고쳐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됐네요. 이게 모두의 인구 문제 구조 문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경제에서 정부 기업 가계라는 3주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업과 가계는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얼마나 있을까. 특히 성장률을 어떤 3%대로 무조건 높여야지라는 그런 목표를 가져버린다면 무리하게 3%로 하기 위해서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그러면 한 1, 2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 경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차라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좀 낮추더라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어떤 다른 방안들 그런 어떤 정책들이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낮더라도 모두가 좀 더 많이 행복한 그런 정책을 찾아 봅시다라고 하는 건 그 문장으로서는 참 아름다운데 그게 쉽지 않아서 차라리 고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더 나아지는 살림살이를 만드는 게 쉽긴 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딱 나누는 두 가지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칼럼을 썼는데 좌파 정책 때문에 과거에는 이른바 대기업 리스크 재벌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암초를 만났다면 이른바 소셜리즘,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암초를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칼럼 리스트가 있었고 반면에 폴 크루그만 미국의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방한하셔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로금리까지 내려라. 재정 확장 정책을 대규모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폴 크루그만 교수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고 이른바 블룸버그가 이야기하는 소셜리즘,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거는 지금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또 정책과 비슷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논쟁에 관해서. 늘상 있는 논쟁입니다.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 물어볼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 주장이 상반된 주장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는 블룸버그가 지적했듯이 소셜리즘에 가까운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뜨거운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논쟁이 됐었던 최저임금 내지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관련한 문제는 지향하는 방향도 있으나 그것이 현실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소셜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문제가 집을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욕심 때문이다. 혹은 이게 부유층의 뭔가 독주 때문이다. 투기 수요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그 계층을 갈라서 집값이 뜨겁게 오르는 건 일부 계층들 때문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요. 블룸버그의 주장도 그런 측면도 있다. 반면 폴 크루그먼 교수가 와서 했던 이야기. 뭔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재정 정책도 필요하고 금리도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관한 부분이니까 역시 그 부분도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 방향이죠. 앞으로 좀 더 재정을 더 많이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고 부채를 좀 늘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각각의 정책에 대한 평가. 하나는 부정적 평가. 하나는 긍정적 평가라고 보면 적당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어떤 정책을 평가를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어떻게 정의하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다라고 정의를 하려면 그러면 그전에는 최저임금을 안 올렸냐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한 4년 동안 연평균 7.4% 정도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지금 연평균 9.9% 올렸기 때문에 2.5% 포인트자가 사회주의 정책과 자본주의 정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유럽이나 미국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레프트다 리버럴이다 하면 별다른 편견 없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회주의다 그러면 일종의 북한이랑 연결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움츠리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 선택에서 블룸버그가 소셜리즘. 블룸버그가 소셜리즘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성장과 분배 중에 저는 굳이 그게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다 좋다의 판단은 아니라 그렇죠. 분배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과하면 그것을 사회주의적 정부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성장과 분배 중에 분배를 무시하고 성장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그것을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또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인 것인데 그 정도가 좀 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인 듯해요.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는 어떻게 보면 블룸버그는 외국 언론사로서 본인들이 쓰던 방식대로 그냥 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과다하게 당신들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아니 이게 사회주의야 라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이런 한국적 상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최저임금의 인상률 혹은 이런 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 2010년 9년이죠. 제가 KBS의 패널로 자주 나왔던 시절 그때와 비교할 때 출연료가 거의 오르지 않은 이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방송사 출연료는 정말 안 오르죠. 그렇죠?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100% 심진택님은 이런 말씀하시는데 복지는 본 사람들 돈을 더 걷어서 아래로 흘려야 하는데 본 사람들 걷으려고 뭔가 하면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서민동 걷어서 서민복지하려면 돈이 모자르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5뉴월의 서리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에 목매는 시기는 지났고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갈수록 건설, 제조 인원이 줄어들 텐데 금융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재투자, 재교육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재투자, 재교육 이야기를 참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더불어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개인이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우리 가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조언도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없다기보다는 정확히 표현을 하셨어요. 재교육, 재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개인들이 모두 다 빨리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돈 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소비자들을 즐겁게 하고 유혹을 해서 기꺼이 돈을 쓰게 만드는. 그래서 많이 그 돈을 쓰고 소비를 하면서 쓰는 분도 즐겁고 그 과정에서 돈도 잘 돌고 고용도 나오고 그런 선순환이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만들고 생산하는 서비스와 제품이 매력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둘이 오늘 나와서 하는 방송도 대단히 재미있기도 하고 수준이 높기도 하고 공감이 가기도 하고 아무튼 들은 보람이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드는 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궁극적으로 경제... 자만이 금물입니다. 저는 뭐 이 자뻑 방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기도 하고 준비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스스로 재교육하고 바뀌는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방송을 하면 점점 더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고 주머니를 안 열고 청취율이 떨어지고 광고주가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개개인들이 빨리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중요한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나이가 주축이 되는 인구의 나이가 많아지면 잘 안 변하고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좀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저희 측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자기 개발 업그레이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같고요. 주식투자랄지 부동산 투자 개인들이 만약에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경제 지식의 수준 내지는 깊이가 점점 더 양극화되어 오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이게 큰 문제가 되겠구나 걱정입니다. 경제 지식의 깊이. 그래서 아마도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경제 방송 많이 듣는 분들일 거예요. 상당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요. 문자 보고 나면 저도 그렇고 최 기자님도 그렇고 많이 배우죠. 깜짝깜짝 놀라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을 여력과 시간과 여유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은 도대체 이자율이 왜 이렇게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 가서 이거 사라고 하면 사고 같이 또 눈물 흘리고 그러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참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이거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지는 게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전에 시간이 나시면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후에 시간이 나시면 최 기자님과 함께. 최경영의 경제쇼. kbs 1라디오 오후 4시 10분부터 방송이 되고 있죠. 유튜브를 검색을 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평생 24년 동안 했던 일도 뉴스라서 뉴스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뭘 하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사실은 뭔가 은행에서 상품을 파는 분들도 그렇고 뭐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투자 행위다. 그리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시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지식 쌓고 그러면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고 깊이를 넓히고 이게 훨씬 더 투자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럼요. 투자를 쉬는 때를 발견하고 결정하는 건 굉장히 고수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모르겠어서 그냥 쉬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송진주 님은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손에 잡히는 경제 아주 좋다고요? 송진주 님은 팬이신가 봐요. 손에 잡히는 경제 잘 듣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진우 MBC FM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이진우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돌발 경제 퀴즈는 없었으니까 정답은 없고요. 알고 계십니까? 일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최경령의 경제쇼 플러스가 이번 주부터 새로 신설됐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방송을 해서 유튜브에서는 최경령의 경제쇼 주말판 이렇게 나왔는데 9월 22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부터는 최경령의 경제쇼 플러스로 오후 5시 5분에 방송을 하는데요. 첫 손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출연해서 중국이 망하지 않는 진짜 이유 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절대 안 망한대요. 궁금하죠? 공개해드립니다. 유튜브 팟캐스트로도 무한 반복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최상위입니다.